자신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숙청합니다. 이런 천박한 여론왕의 술수가 자행되자 여기저기서 문제가 툭툭 터집니다. 가장 먼저 속국으로 있던 애돔이 유다를 배신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돔은 통일왕국 때부터 그들의 속국이었던 몇 수 아래의 나라입니다. 여람은 이참에 확실히 버릇을 꽂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애돔을 치러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밤에 습격을 당해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탈출합니다. 뒤이어 림나도 유다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여람에게는 이 작은 림나조차도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동네북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애돔과 림나가 갑자기 없던 국력이 생겨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주변의 가시를 작동시키신 겁니다. 이건 이미 사사기 때부터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이 가시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어김없이 이 가시들이 콕콕 찌르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가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횡포를 부리고 나에 관한 엉뚱한 소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시들이 나를 콕콕 찔러댑니다. 그런데 가시들이 자꾸만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밖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도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가시는 영적으로 잠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매달리기도 합니다. 가시 때문에 깊어집니다. 가시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한데, 요울함은 한 발 저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두 종류라면서요. 망하기 전에 깨닫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망하고 나서 깨닫는 인생이든지. 보통 청소년들은 후자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다 한 번 된통당하고 나면 부모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징조가 보이면 자신이 그로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영적 민감성이고, 깨닫는 것이 의례입니다. 하지만 요울함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울함의 악행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죄악 가운데 그하면서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죄를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벌리색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교보재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아예 요울함을 공격해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유다에 따박따박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 겁니다. 결국 이 공격으로 요울함은 그의 모든 가죽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요울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울함의 패역에 대하여 질병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요울함은 창자의 중병을 얻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고통이 너무 중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요울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정승 때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뼈있는 농담처럼, 요울함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아쉬워한 사람도 없었고, 그를 위해 묻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 중에서 요울함을 조상들과 함께 다위세묘에 묻어준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몰아붙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혼으로 몰아가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누리 없이 경외함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세히 해드릴 striking 자세히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ㅎㅎ security